네 반갑습니다 저희 에텀이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금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라는 것이 왜 이토록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는 회사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인식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물건 가격이 비싸다 하는 거예요 원래 책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물건을 시중 가격보다는 대부분 비싸게 팔고 있어요 수당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방만한 경영자들 때문에 물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친구나 친척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왜? 제품을 가져와서 내한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가격이 비싸니까 정말 품질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제품을 가져오니까 내가 부담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고 욕먹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말으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데 정말 값싸고 좋은 것을 가져와서 내한테 권유를 해 그러면 내가 이거는 정말 내가 사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이 물건을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가족이 이 친구가 욕은 먹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도덕성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파는 상품의 가격이 기준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 회사에서 돈을 버는 걸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순수하게 소비자만 하라고 하면 물건을 사서 쓰겠는가 안 쓰겠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드려요 저희 애터미에서 사업자가 되시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물론 그 조건이 학력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남녀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따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사업자가 되시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내가 돈을 버는 사업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 회사 물건을 사서 쓸 이유가 없겠다 나는 화장품도 내가 전해부터 사 쓰던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싼 것 같다 치아과 칫솔도 전에 쓰던 것을 계속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절대 사업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여기서 사업에서 내가 돈 벌 생각이 없더라도 치약은 애터미 치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화장품은 내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애터미 거를 써야 되겠다 또 샴푸도 비타민도 그 다음에 라면도 그 다음에 김도 애터미 거를 사서 먹는 것이 내가 화립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도 TV 홈쇼핑에서 사는 것보다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싸고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애터미의 사업자가 될 자격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성공을 못합니다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이라는 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권유하고 다니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세일즈라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남에게 권유하러 다니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오늘 영화를 봤더니 기가 막히게 재밌어 그러면 그 영화 한번 보라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극장에서 수당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우리는 그 극장에서 일즈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정말 가치 있는 거 좋은 거를 발견하면 우리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싸고 좋은 화장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골목에서 팔고 있어 내가 써봤더니 뿅 갔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야야 비싼 거 다른 거 쓰지 말고 내가 사다 줄 테니까 여기 서서 돈 안 남더라도 심부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에요 심보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고도 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누구에겐가 전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에 있어서 세일지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싸고 정말 좋은 제품을 발견하는 거 이것만 하게 되면 절반은 이미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레에다 놓고 수박 장사를 해 어떤 사람은 하나에 만 원에 사오고 어떤 사람은 오천 원에 사왔어 그러면 장사는 이미 팔기도 전에 게임이 끝난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오천 원에 사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천 원에 사온 사람은 팔천 원에 팔아도 남아요 만 원에 사온 사람은 팔천 원에 팔면 이천 원에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구매가 절반인 거예요 구매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를 어떻게 잘하느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해 주는 회사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세일지의 절반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 오늘 판단을 하실 때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애터미 제품을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사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애터미 제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세요 절반은 영업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절반은 이미 해놨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거 싸고 좋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거절을 당하더라도 내가 쪽팔리질 않아요 등신 혼자 잘라가지고 안 쓰면 너만 손해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안 쓸 물건 좋지도 않은 거 비싼 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좀 씌워가지고 덤택이 씌워가지고 좀 돈을 벌어볼까 했는데 안 산다고 하면 내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싸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안 산다고 하면 어이구 등신 너 아니라도 살 사람은 많아 그러면서 또 이웃집으로 가고 이웃집으로 가고 신바람나게 우리는 성공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겁니다 광고비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매장 수수료 안 나가지요 그래서 원래는 싸게 파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책의 교과서대로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것이 세상에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책대로 안 하고 교과서대로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에텀이라는 회사는 어려운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돈을 벌고 성공자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자가 돼야 돼요 노후는 노후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준비하냐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노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노후대책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해가지고 노후대책을 세울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목표는 정해야 됩니다 당장에 살아가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노후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럼 집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 소득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얼마 정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물론 당장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후대책이 서고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제법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3천만 원 이하 벌어가지고는 부자되기 힘들어요 더구나 내 나이가 벌써 60, 70이 됐다 그럼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어도 한참 벌어야 집 문제 해결되고 또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녀들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녀들한테 집이라도 한 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슨 한 달에 300 벌어가지고는 100도 없는 거예요 700 이하로 버는 사람은 돈이 쌓이질 않아요 300 이하로 버는 사람은 도리어 빚이 들어가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애들 가르치고 뭐 하고 하려다 보면 300 이하 벌어가지고는 빚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게 빚이 그래서 우리는 제법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200, 300 버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3천을 버냐고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번다고 꼭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번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300 버는 것보다 3천 버는 것이 10배 힘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구멍가게 사장님하고 백화점 사장님하고 누가 더 힘들게 일할까요? 구멍가게 사장님이 더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물론 백화점 사장님도 무지무색하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번다고 더 힘든 게 아니에요 300만 원 버는 사람, 3천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이 있어 누가 돈 버는 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겠어요? 실제로는 300 버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3천 버는 사람은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은 널린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리어 돈이라는 것은 크게 버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 애터미 사업은 스펙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 학생들 스펙 쌓기 많이 하죠 스펙이 전혀 필요 없어요 학력 따지지 않아요 지식 따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경험 없어도 돼요 왜? 이 시스템 안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경험이 없어도 돼요 자본 없어도 돼요 한 푼도 없어도 돼요 여기서 화장품을 사고 치약을 사고 여러분들이 김을 사고 칫솔을 사는 것은 자본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냐면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 소비는 돈 없어도 생필품 소비는 무조건 일을 해요 빚쟁이한테 쫓겨 다니면서도 이는 닦고 도망 다녀 머리는 감고 다녀 그렇죠? 그러니까 샴푸는 빚쟁이한테 쫓겨 다니는 사람한테도 팔 수 있고 누구한테든지 다 팔 수가 있어요 생필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서 장사가 안 된다? 생필품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생필품 장사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경기 나쁘다고 하루에 이빨 세 번 닦던 거 한 번만 닦자 이틀에 한 번만 닦자 그런 일 없어요 경기가 나빠진다고 머리를 덜 감느냐 그런 거 없어요 경기가 나빠졌다고 화장을 안 하느냐 경기 나빠지면 화장품이 더 팔려요 왜? 남편들이 실직하면 여자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요? 찍고 바르고 나가야 되니까 화장품을 더 산단 말이에요 경기가 나쁘면 더 팔려요 그걸 립스틱 이펙트라고 그래요 립스틱 효과라고 그래요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 잘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생필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팔리게 되어 있다 그럼 경기에 영향도 안 받죠? 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냥 사서 쓰는 거예요 남한테 팔지도 마세요 팔으라고 하면 무조건 몸이 저린 사람들 있죠? 머리에 쥐나는 사람들 있죠? 팔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리 못 파는 사람도 한 사람한테는 팔 수 있어 누구한테 파냐면 자기한테만 팔아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됐어 할인매장 사장님도 그래갖고 부자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할인매장 끊어 동네 가게도 다 끊어 지금부터는 내가 내한테 판다 그런데 가격이 싸니까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 자기한테만 팔아 그렇게 또 못 파는 사람 옆에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더라도 절대 남한테 팔지 말으라고 그래 나도 나한테 파는데 그거는 할 만하더라 너도 너한테만 팔아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파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자기한테도 못 판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야 나는 나한테도 못 판다 애터미 제품 싸고 좋은데 그래도 못 팔겠다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한테 팔아 그리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도 못 팔지? 그런데 한 사람 팔 때는 있어 너한테 팔아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자기가 자기한테 팔아 그다음에 친구한테 가서 너도 너한테는 팔지 너도 너한테는 팔지 이 친구도 다른 친구한테 가서 너도 너한테만 팔아 너도 너한테만 팔아 너도 너한테만 팔아 너도 너한테만 팔아 쉬워요? 어려워요? 천하에 쉬운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면 따라와 해가지고 끌고 오세요 여기다 앉혀놓으세요 그러면 이해를 시켜줘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시스템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데려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계속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나는 뜨뜨미지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딨냐고 하면서 뚜껑이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 열받아가지고 나는 별로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뒤로 말이 들어가면 2박 3일을 돌아야 반드시 입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 하자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귀하고 입하고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듣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온 동네 마당바린 사람이 있어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외국에도 젊은 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바로 옆에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한 단계 내려가고 두 단계 내려가고 세 단계 내려가고 다섯 단계, 여섯 단계씩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6.5단계까지만 내려가면 평균적으로 그중에는 누군가 반드시 이 사업에 뚜껑이 날아가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는 발이 넓지가 않은데 온 동네 마당바린 사람이 나오게 돼 있고 온 동네 인맥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돼 있고 나는 이런 걸 설명을 잘 못하는데 이런 걸 설명을 기가 막히게 플러스 알파이 갖고 자라는 그런 체질적인 마케터가 나오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나오면 이건 재수가 좋다 그러는 거고 재수가 안 좋은 사람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그냥 앉혀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겠다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5천만 원은 버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 첫 번째 베풀어야 될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돈 걱정 안 하고 살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집 한 채 식은 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부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부자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요? 부자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부자도 있단 말이에요 공부 못했던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다른 거 없어 밑도 끝도 없이 나 부자 될래 하고 설쳐서 부자 된 거예요 부자가 못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거는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그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팩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산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한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해야 산다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 안 된다 자식하고 마누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꾸자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뭘 바꿨어요?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하면 아마 그때 뭔가를 안 바꿔서 지금 죽을 맛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과거에 잡혀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성공 못 하는 사람들일수록 무슨 얘기만 많이 하냐? 옛날 얘기만 많이 해요 성공을 하는 사람은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다?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왕이야 내가 그러면서 이 권달들 보면 권달들 하는 얘기가 전부 내가 왕년에 말이야 빵 날렸더니 말이야 했더니 전부 다 옛날 얘기만 하는 놈들 보면 전부 길거리에서 지어머니 아버지는 속이 썩어지는 놈들이 다 뭐 하느냐?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 권달... 왕년 얘기 한 놈 치고 부모 속 안 썩이는 놈이 없어요 옛날 다 버리세요 과거 집착형이 되지 말고 미래 지향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머릿속에 훤히 그려져 있어야 돼 명료하게 그려져 있어야 돼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사원 중에 생각을 경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사원이 생각을 경영한다는 건 뭐냐? 내 머릿속에 내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건지를 그려 놓는 거예요 이 에텀이라는 회사는 제가 3년 전, 5년 전에 그렸던 그대로 되고 있어요 망한 식당에서 17명 모아놓고 에쿠스를 주겠습니다 했던 그 얘기가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라운마스터가 되면 저 3억을 주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그래서 돈도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그래서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겠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는 거예요 저는 뭐 하려고 시간을 보냈냐면 이 돈이 3억이 되면 무게가 얼만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거 만 원짜리 갔다가 백만 원 갔다가 전자저울에 달아보고 거기다 고박이 해가지고 이 3억의 무게 계산을 하고 날밤을 새가면서 과거에 내가 3억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그 3억이 어떻게 될 것인가 10억의 무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전해 줄 것인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미래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일을 잘 못하는 아주 폐단이 하나 있어요 지나간 걸 잘 몰라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의 생일을 아직까지도 잘 기억을 못해 그래 두 아들이 4월에 하나 5월에 하나 태어났다는 그 정도는 아는데 날짜가 지금도 헷갈려 왜? 그거 과거사거든 태어났으면 됐지 내 과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놔버리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의 틈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터미라는 회사는 우리 경영 목표 중에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하는 말이 있어요 유통의 허브 그 유통의 허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유통은 에터미를 통해서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30년 전에 활인 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활인 매장이 유통의 주역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계속 활인 매장이 주역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에터미가 그 주역을 하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목표라는 게 있어요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통신병이었어요 전선주 가설병이었어요 그럼 나무 전봇대 올라가는 일을 제 주특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올라갈 것인가 시합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올라가면 몇 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제 의문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딱 해서 전봇대를 뽑아서 옆으로 눕혔어 그래서 왕복 달리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전봇대를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하는 사람보다도 전봇대를 세워놓고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 아무리 지가 빨라 봐야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오면 세상에 없어 이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누구도 이상은 못한다 하는 그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터미는 절대 목표라는 걸 추구를 해요 품질 절대 품질 누가 만들어도 이상의 품질은 못 만든다 이게 절대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품질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좋다 이게 상대 품질이고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현재 기술로서는 누구도 이상 못 만든다 이게 절대 품질이에요 그 다음에 에터미는 절대 가격을 추구를 해요 절대 가격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 이하로는 못 판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싸다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 가격이에요 누구보다 싸다는 건 상대 가격인데 우리는 절대 가격 누구도 이 이하로는 못 판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7만 9천 원 하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 종합 제품을 우리가 개발을 해보니까 얼마에 파냐면 9,800원에 가능하더라 이거야 그거를 다른 데서 7만 9천 원을 하니까 우리는 5만 원이나 6만 원만 받아도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격을 더 낮추는 거예요 왜?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7만 9천 원 받는 회사가 우리가 6만 원에 팔면 그들이 우리한테 밀려가지고 그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들은 4만 원 때 팔려고 달려들 거라고 그럼 우리가 그때 낮추는 것이 아니고 미리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시장의 끝에까지 몰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할 행동이 어떤 것인가? 그게 절대 목표야 절대 목표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그냥 안 죽어 참새가 죽을 때 찍소리라도 하고 죽듯이 어떤 기업이든지 마지막까지 최후의 노력을 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업체하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지네가 널널하게 해먹고 있지만 애터미가 그 시장을 계속 뺏어먹다 보면 언젠가 벼랑 끝에 서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때는 마지막 어떤 행동을 할 거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행동하는 것보다도 그 행동할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버려 니네가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타민을 9,800원에 니네는 못 팔아 그래서 그게 애터미가 세우는 최후의 절대 목표다 하는 거예요 산업 사회가 지나가고 정보화 사회가 되고 지식 사회가 됐습니다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보화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 1%의 부자가 되는가 하면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99%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핸드폰 만들고 컴퓨터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할 줄 몰라도 돼요 핸드폰 가지고 전화만 하면 돼요 핸드폰 뭐하러 들고 다녀요? 정보 전달하려고 그렇죠?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잡담하고 뭐하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 안 되는데 쓰지 말고 돈 되는 데나 쓰라 이거예요 야 내가 기가 막힌 치약을 발견해갖고 내가 나한테 팔고 있는데 잘 팔린다 너도 너한테 한번 팔아봐라 그러면 돈 된단다 이런 것이 정보란 말이에요 이게 문명의 이 길을 타고 흘러가야만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지식이 별로 없어도 돼 지식이 없어도 돼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잘 못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공부 잘했던 사람 많지 않죠? 이 얘기 들으니까 반갑죠? 저도 공부를 못해서 이런 세상이 온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만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찌그러져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도 정보화 사회가 되니까 그냥 이 입 나불거려가지고 제품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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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입만 잘 나불거리면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여기 모셔다가 앉혀놓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자가 되겠다 하는 그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제품은 어려운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의 소비자로서는 모두가 전문가예요 이거를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모두가 이거를 만드는 전문가는 아닐 수가 있어 그렇지만 소비자로서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치약을 써보고 내가 이 치약을 계속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2,900원에 내가 이 정도 품질의 치약은 계속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결정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결정을 했으면 다른 사람도 그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매우 쉬운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만 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 사업을 오늘 여러분들은 만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자가 되겠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도 나는 반드시 일어서겠다는 그 각오만 있다고 하면 애터미와 더불어서 모두가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